우리 김장하고 남은 밭에 봄 김장할 배추들을 하고 브로콜리가 이 눈밭에 눈 쓰고 브로콜리 자라는 것 좀 봐요. 이제 그거 따다가 샐러드에 넣으면 되겠어요. 당근도 이렇게 당근이 이렇게 박혀있죠. 당근도 잘 자라고 있고 논 뒤집어 쓰면서도 브로콜리가 이렇게 여기도 양배추도 잘 자라고 여기도 브로콜리가 여기 잘 자라고 있네. 이거 이제 봄에 이제 봄에 배추 이제 담글 것들이에요. 이거는 이제 봄에 김장할 것들은 격불리 이름은 조금 잘 지냈고 이제 봄에 이것들은 한 열폭이 정도 지금 한 20폭이 남은 것 같지만 여건 이제 대파가 자라네요. 내년 또 대파씨 뿌려서 새 대파 나올 때까지 이거 이제 일 년 내내 대파는 자라요. 일 년 내내 싣고 이거 다 됐다. 그럼 제가 이제 봄에 배추는 중